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나쁜 3가지 음식 요즘 사과가 비싸 오렌지 섭취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바로 3가지 음식들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우유 오렌지와 우유를 섞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초콜릿 오렌지와 초콜릿을 같이 먹으면 몸에 좋은 비타민C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둘 조합조차 위험하다니 마지막 세 번째는 고기 오렌지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영양소 흡수도 좋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려다 오히려 속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오렌지는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이렇게 3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위에 언급된 음식 조합은 피해주세요